한국 대결 한국 대결은요 본선 3차전에 올라온 18개 팀이요 9개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두 명이 하나의 노래를 부르는 건데 지난주에 6회 방송에서 두 개 대결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김다연하고 김양 그리고 요요미와 박해신의 대결이 펼쳐졌는데 관심을 끄는 부분은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김다연이요 이 한국 대결에서 너무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김양이 277점을 맞았고 김다연은 82점을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방송의 후반부에 있는 뒤집기 한 판에서 김다연이 얼마나 극복을 해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이 초미의 관심거리에요 그런데 이렇게 김다연이 눈물을 쏟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신동엽이 부랴부랴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김다연이 대송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내일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대송통곡을 할까 사춘기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다연 팬이나 그리고 시청자들이 그렇다면 김다연이 다음 라운드에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김다연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탈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선 3차전의 1,2라운드가 1라운드가 한국대결이고 2라운드가 뒤집기 한 판인데 한국대결에서 김다연이 낮은 점수라 하더라도 18명 중에서 9등까지는 모두 올라가고 5명이 추가 합격이 되기 때문에 김다연은 중결승전에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월 9일 화요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되는 한국대결이에요 자 내일 방송되는 한국대결 중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뭐냐면요 마이진하고 그리고 전유진의 한국대결이에요 마이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국민 응원특표에서 지난주에 3위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물론 전유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한국대결에서 과연 전유진은 몇 점을 맞고 마이진은 또 몇 점을 맞을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예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의 현역 9명만 중결승전에 직행하고 나머지 5명은 추가 합격 형식으로 중결승에 직행하는 것이 이제 본선 3차전 그리고 내일 방송되는 것은 그 3차전의 1라운드 한국대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마이진과 전유진이 한국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과연 이 대결에서는 지금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마이진이 더 높은 점수를 맞을지 아니면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전유진이 더 높은 점수를 맞을지 하는 부분도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름 돋는 것 있지 라고 하는 남진마스터의 이렇게 멘트도 있고요 현역 9명이 이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 방출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5명은 추가 합격 형식으로 올라가고 최종적으로는 4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18명 중에서 4명을 골라내는 것이 본선 3차전이다 한국대결 1라운드 그리고 2라운드는 뒤집기 한 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충격과 반전의 연속이에요 린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있고요 자 이런 모습이 내일 이제 방송을 타는 거예요 마이진과 전유진이 대결을 펼치고 이렇게 힘겨워하는 모습 무대 뒷모습도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방송되는 것이 자 이렇게 현역가왕의 7회 방송이다 그렇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에는 한번 모조리 쏟아내라 라고 하는 이런 자막이 있습니다 린의 모습도 있고요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이런 자막이 있습니다 결승으로 중결승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조정민은 또 어떤 결과를 보일지 중결승행 티켓을 바로 받을지 직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합격으로 갈지 하는 부분이 관심거리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강연의 모습도 있고요 전유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인데 왜 눈물을 흘릴까요? 점수를 못 받아서 이렇게 울상을 지을까요? 아니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눈물을 지을까요? 하는 부분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이 현역 강왕의 7회 방송 본선 1라운드 한국 대결과 그리고 방송 후반부의 2라운드인 뒤집기 한판이 진행되는 것이 7회 방송이에요 내일 방송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김다연이 계속해서 우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예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언니들이 위로를 하는 모습인데 자 이렇습니다 눈물이 안 참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사춘기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춘기인가? 그런데 김다연이 지난주 한국 대결에서 82점을 맞았지만 뒤집기 한판에서 어느정도 회복할지도 관심거리지만요 설령! 설령! 9명의 9등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김다연을 뺀 현역 강왕은 생각하기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 합격 형식으로라도 다운라운드 중결승전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긴 해요 이런 부분은 좀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신동엽의 진행 능력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이 추가 합격을 그러니까 방출 후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힘겨워하면서 하는 그 리얼한 모습이 또 많은 호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신동엽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신동엽이야 진행자 신동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내일 방송되는 현역 강왕의 7회 방송입니다 본선 3차전의 1라운드 그리고 방송 후반부의 2라운드인 뒤집기 한판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현역 강왕이 지금 높은 시청률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12%를 찍었어요 순간 최고는 13.1%까지 찍고 첫 방송이 6.8에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것이 현역 강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방송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예를 들어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대결 뒤집기 한판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방송도 시청률은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현역 강왕 7회 방송 내일 방송됩니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